안녕하세요 타임팬스 저는 송재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재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태국 말해줄죠? 랜디 디사이드 작가 드디어 2015년 5월 16일 태국에서 한 팬미팅 저의 첫 팬미팅 송재림의 퍼스트 아시안 투어 인 방콕 세트럴 짱와탄이 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저도 연습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역시 최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서로 함께 잊지 못할 추억 만들 수 있도록 아주 재밌게 해서 갈게요 하루빨리 태국 팬분들 만나보고 싶습니다 송재림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꼭 저의 첫 팬미팅 송재림의 퍼스트 아시아 투어 저의 첫 팬미팅 인 방콕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